표정이 왜 그래? 내가 안 반가워? 누나, 표정이 왜 그래? 어제 그렇게 싸워서? 내가 정말 미안해하는 거 알잖아. 대답을 왜 안 해줘? 이 사람 때문인가? 아, 죄송합니다. 형이셨죠? 내가 맺은 의형제 형님. 아, 이거 전해주러 왔어. 내가 늦었어? 식사는 이미 끝난 건가? 무슨 뜻인데? 당연한 소리. 맛있게 먹어주시면 더 감사하죠. 형님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네요. 뭐, 그렇게 하세요? 누나, 집에서 기다릴게. 누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마지막 경고야. 갈게. 여린 thumbs up. 이거 다음 경고야 etcetera. 회원님은 영의 과정을 노력하십시오. Efendi nonetheless 라면증실수 리그에 추천 percent of 회원님. 감사합니다.